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의 중요성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에 맞아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홍경희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우선 인플루엔자,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시기가 왔는데 먼저 왜 맞아야 하는지 접종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루엔자는 발생 위험은 높지 않으나 합병증,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서 국가가 국가 지원 접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걸릴 경우 폐렴 합병증 발생 등의 위험에 크므로 태아 건강보호 및 출생 후 6개월 미만의 영화보호를 위해 접종을 권유합니다. 또한 소아 청소년의 경우는 긴밀한 접촉으로 전파 속도가 빨라 유행 확산이 될 수 있으므로 접종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무료 접종이 가능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무료 접종 대상자는 누구이고 또 언제까지 백신을 접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도 알려주시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접종 대상자는 만 6개월에서 만 13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 취약계층도 우리구에서는 무료 접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는 은평구 구민 중 만 14세에서 만 64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 1급에서 상급과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해당이 되시고 만 50세에서 64세의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구 대상자는 10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은평구 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유탁으로 기간에 증명서류를 지참하셔 방문하시면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권장 시기는요.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는 적절한 면역 획득을 위해 9월에서 접종을 시작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인 11월에서 다음해 4월인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2월 이후라도 미접종장의 경우는 유행 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같이 맞아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홍경희 팀장이었습니다.